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보다는 이후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국정원은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미국 대선을 압도가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. 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kg,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